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라니 뭐 이런 예의를 꺼내가지고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낙연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야당 측보다는 민주당 쪽에서도 슬렁거렸고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한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을 꺼내지 며칠이 지나도 해당 여파가 가라앉지 않자 이낙연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에 해당 문제를 논의를 했고 오늘 나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니 민주당 측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민 공감대하고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앞으로 국민하고 당원의 뜻을 존중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최고위는 촛불 전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내린 결론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추진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중요하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자기네 쪽에서 사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하겠습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이 이거 한마디 던졌다라고 해가지고 대깨문들이 이낙연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사퇴해야 된다라고 나를 세우고 있는 형국인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일이 없겠죠. 아무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린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몇 가지 지금 시그널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좀 짚어보면은 먼저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두고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거 100% 레임덕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낙연이 한 말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이낙연이 꺼내기만 했지만은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의견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이낙연이 대통령하고 아무런 의견 조율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두 전직 대통령에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꺼낼 리가 만무한 상황이고 또 이낙연의 기존의 그 행보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런 민감한 이슈를 던질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로서 해당 이슈를 던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우리 지지자들이 좀 반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낙연 대표의 말이 맞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라도 이낙연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 사면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반응이 나오기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진짜 심하게 나왔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틀렸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는데 민주당 최고위에 있는 의원들이 이낙연이 이야기했었던 사면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민주당에서 조금 힘 있고 중진 의원이라든가 지도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뜻에 지금 반하는 이런 뜻을 낸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청와대하고 지금 다른 기조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레임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꼬라박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하고 뜻을 달리하고 삐그덕 거릴 때도 레임덕 시그널로 판단을 하며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당정청을 완전히 수직 관계로 가지고 끌고 갔었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오더를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이중대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전직 대통령 사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문 대통령의 의중인 것을 민주당 측에서 뻔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까버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과 지금 민주당의 뜻이 어긋나는 모양새 이를 듣고 지금 레임덕의 시그널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 이제는 문재인보다는 자신들의 그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최고 의원들이라든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꺼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문 대통령 뜻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이게 문 대통령 뜻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이번에 열린 비공개 최고의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정권에 이러한 상황이고 지지율 반등을 노릴만한 카드가 없으니까 올해 4월에 있을 보궐선거도 부르고 다음에 있은 대선까지 내다보고 이번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가지고 여당 차원에서는 그리고 차긴 대권 주자인 이낙연 입장에서는 대통합의 카드를 한번 써가지고 중도층까지 한번 어필을 하고 그걸 넘어서 야권 진영에다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카드를 던져가지고 야권 분열까지도 노릴 수가 있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 사면 카드가 지금 문바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 지지층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했을 텐데 오늘 나온 회의 결과로 보면은 민주당 최고위 측에서는 이낙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이 말은 문 대통령의 의견까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의 강성 지지자들의 뜻에서 귀를 기울인 것이고 문 대통령이라든가 이낙연 대표의 의견은 이번에 쳐낸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긴 있지만은 이번 정권의 실세들이 586 운동권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결정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한 의구심은 더욱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형국이고 아무리 이게 대통령의 뜻이더라도 민주당 내 현재 당을 주무르고 직권 세력을 끌고 가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대통령이 뜻이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관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권 후반기 대통령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끌고 가는 쪽으로 이번에 민주당의 결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에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문바들에게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민주당 내 친문 세력하고 문바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권 후보를 발굴해서 이낙연을 대신한 후보로 밀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벌써 이낙연 갖다 버리고 추미애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직권 세력의 운동권 세력에서 문 대통령하고 이낙연 둘 다 지금 손절을 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이번 소식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류는 바로 이 문바들입니다. 항상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낙연이 이야기한 대통령들 사명 카드가 문 대통령하고 생각을 분명히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문바들조차도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아끼는 문재인에게 반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바라봤을 때 2018년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문바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싫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느니 야당의 남경필을 지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낙연이 꺼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명 카드가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이 양반들이 모를 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보다도 본인들이 싫어하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 더 싫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뜻이라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낙연을 쳐내버리는 것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문재인에게 이런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말라라고 우회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사실 해석이 안되죠 아니면은 말이 나오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던가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이낙연 대표권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 사명 이슈를 통해서 이번 정권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포착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정권이든 이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당이 그 목소리에 휘둘릴수록 안 좋은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 것은 거의 중론인데 지금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시그널은 현 정권의 불길한 마지막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